동몽선습 서책이 왜 귀합니까? 아, 그게... 중전입니까? 날 살게 한 사람, 그것이 중전입니까? 중전이 나를 우물에서 구한 겁니까? 그래, 나야. 있잖아, 나는 네가 여린 숨을 쉴 때마다 품에 가득 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대도 괜찮아 너는 내가 꿈을 꾸고 싶은 이유 아, 우리 철종이 나오기만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금 함정을 파신 겁니까? 중전의 선정포구가 진짜 일줄이야 제 차례입니까? 갈 뽑아요 만약 누군가 점수가 불량의 꼬투리가 잡힌다면 모든 걸 혼자 덮어쓰고 가는 겁니다 뒷문을 빼어내도 김병인의 세력이 커지니 어쩐지 제자리 걸음입니다 철종이가 성공하면 200년 후의 세상도 변하겠지? 내가 편이 된 이상 넌 이기게 돼 있어 나한텐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 난 미래를 알아 마음 하나 모른 채 그냥